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남원자입니다. 또 이것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받아들이지 힘든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질리입니다. 선택, 선택교리.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해요. 예정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못받을 사람으로 정해져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것이 결정된다. 얼마나 참 모순적 같습니까? 이런 선택의 교리를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렇게 불신자들은 항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의 근본 속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그런 인간적인,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뭐 하든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생각과 판단에는 항상 문제가 오게 되어있어요. 결국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뭐요?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갈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꼭 붙잡고 의심될 한 가지 영적 기준입니다. 영적 기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땅에 발생되는 모든 사건, 문제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 나라가 지금 뭐 김정은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아베가 어떻고, 지금 뭐 시진핑이 어떻고, 우리가 주위에 지금 강대국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이랬는데 이 모든 것도 역사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문 대통령 욕하고 막 짜파 빨개 욕할 거 없어요. 그게 그 할수록 손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전 인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보아야 주옵사사. 하나님은 기도해야지 걱정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런 이런저런 그런 이런 필요 없어요. 한마디 기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어떤 자파든 우파든 어느 누구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세계보험하에 이 제사장 나라로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매운동 이런 수준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데 물러가지고 막 가서 흔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위기 속에 지켜주신 이유가 뭐냐? 지구촌에 가장 십자가 많은 땅이에요. 가장 교회가 많은 땅이에요. 가장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문제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거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체질해야 돼요. 체질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구나. 부하고 가난하고 귀하고 천하고 강하고 약하고 모든 것이 죽게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따는 이 체질화된 이 기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안 됩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낚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계속 성장해요. 사람말 환경문제 사건 다 뛰어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응답을 자꾸 받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그러한 삶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해석이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뭐가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해석되고 이해되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 눈치 보고 기죽고 불신앙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절대주권적 신앙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에 속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요한칼빈은 이런 말 했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는 멈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이것이 요한칼빈의 성경해석의 원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만큼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상상의 나라를 피우고 모든 생각 상식적으로 듣고 내가 내 생각에는 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 많은 것이 발생이 되게 됐는데 자꾸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유주의로 흘러가. 인본주의로 흘러가. 이상한 신비주의로 흘러가.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거 주셨다고. 어젯밤 꿈에 내게 이렇게 말 주셨다고. 내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거든요. 그 전부 다 불건제 신비주의.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나왔으면 끝난 거지.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또 있어요. 성경에 어머니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또 그래 있어가지고 하나님 교회라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이런 짓을 합니까. 뭐 신천지 구천지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성경들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신앙이 왜 안 자라느냐 여기 잡혀있어요. 이 애틀이요. 오직 뭐든지 나 종심 내. 뭐든지 자기가 주인공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야. 글씨가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야. 그리고 언제나 돈이 있니 없니 돈 가지고 기준이에요. 돈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갑니까. 그럼 하나님 할 거 뭐 있어요. 돈도 없는데 우리 기관에 돈이 없는. 말씀이 있으니까 돈 없어도 돼요 그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돼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하나님이요. 늘 문길 중심이요. 그가 시험 들고 그 가지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여러분 이 세상 기준에서 아주 있으면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예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생활이 각인뿔이 채교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영적 이런 무한 성장이 일어나기를 제모로 추구합니다. 그럼 첫째로 택하신 은혜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이 구장에서 하나님의 선택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이 자기 동족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된 선민이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답변을 주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야를 거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라고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폐지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신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시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시라 부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여의심을 받느니라. 바울이 발견한 해답이 뭐냐.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구약에서 내가 발견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반론을 바울의 말에 제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거절당하고 버림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의 시로 여김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라엘과 이삭을 봐라. 이스라엘과 이삭이 분명히 둘 다 아브라함 혈통 아니냐. 그런데 정상적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있는가 하면 택한 자도 있다. 성경에 나오 있지 않냐. 또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이 있다. 에서와 야곱이 있다. 이것도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면 후처 소생이니까 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후처 소생이니까 버린 거고 이삭은 본처 소생이니까 타난을 택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한 형제예요. 쌍둥이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우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친손자예요. 둘 다 친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고 아브라함은 우손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에서가 사나이다워요. 아주 장군이에요.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야곱을 보면 하는 짓이 꼭 비열해요. 아주 속이고 속임수 잘 쓰고 잔물이 굴리고 이러냐고 인간적으로 볼 땐 예수가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택하고 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배 속에서부터. 태어나서 하는 거 봐가면서가 아니에요.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출생이나 족보나 행위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리신다는 것은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불이한 것이 아니냐.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불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 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이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러시되 내가 격률의 길 자를 격률의 길이고 불상의 길 자를 불상의 길이라 하셨으니 그런 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바케어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격률의 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의 답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불이할 수 없다. 불공평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인간의 입장에서 불공평하니 공평하니 그렇게 말을 성질할 것이 아니다. 특별히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누가 되느냐. 격률이 여기는 여기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택한 받고 누가 택한 못 받았을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반응에 따라서 알 수 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믿어져. 이 차이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 가슴이 뜨거워. 막 사명이 깨달아져. 막 응답이 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고 전혀 느낌도 없고 전혀 깨달음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다.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불신지 않지 않으면 그냥 졸아요. 뭔 말을 하는 거지. 하나도 안 믿는 말을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졸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사직교육 받으라는 말은 영적 귀를 열어주고 영적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교육을 받고 아무래도 1년 10년을 다녀도 기관이 있는 사람은 선택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은 예비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강단에 이번 주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와요. 근데 선택 못 받은 사람은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안 믿는 거 처음은 끝까지다. 아무 감각 없어요. 전혀 감각 없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마치 똑같이 태양빛이 확 내리쬐는데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얼음은 녹아요. 진흙은 굳어져요. 똑같은 태양을 봤는데 반응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완악해지요. 막 분노가 나고 막 의심이 생기고 말 또 한 소리 안 듣고 화가 나고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18절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바로왕의 예를 듭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이 주의 중 모세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모세가 말을 하면 할수록 바울의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해져요. 더 완악해져요. 더 완악해졌다. 완악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밀어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해져요. 계속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시 바랍니다. 이상하죠?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를 안 하든 기도를 안 하든 아무것도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은혜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다는 증거예요. 우리나라 율법에 보면 죄대 지은 사람 죄인 이 죄인을요.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는 제도가 있어요. 특별사면은요. 특정 범죄인이 죄를 엄청 지었는데 형 집행을 그야말로 면제해버리는 엄청 죄인인데 아니 수십 년 지금 증거 받았는데 면제해버릴 수 있고 유죄선고의 효력을 폐기시키고 그 사람이 뭐 사형을 받았든 무기를 받았든 무슨 물을 받았든 상관없이 대통령 특별사면이면 무조건 나오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3.21절 또 강복절 성탄절 이럴 때 법정 기념일입니다. 특사가 진행되죠. 특별사면 대통령의 그런데 이 특별사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면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기준이 뭐냐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이 정해요 대통령 할만하지 대통령이 정해버려요 대통령이 생각한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 사람도 나와요 대통령 대통령 석방입니다. 그날로 석방입니다. 아니 사형수가 뭐예요 사형을 받았는데 빨간병찰 타고 사형 받았는데 대통령이 너 오늘 석방하면 그날로 나와요 특별사면입니다. 특사 그런데 특별사면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되거든요 시비가 확 헷갈리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 특별사면 받은 사람은 그날로 보다라 치고 으악 신나가는데 못 받은 사람은 뭐예요 특별사면을 못 받은 사람이 대통령에게 항의해가지고 왜 나를 뺐냐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말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대통령의 절대주권이요 영기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특별사면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한 짓이라고는 죄진밖에 없어요 뭐 잘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사면 해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놓은 거예요 그것도 말해요 직분들 주워가지고 이 보통 이 은혜가 아니지 특별사면 받았다니까요 특별 은총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속에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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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아멘 감사가 24시 나와요 24시 딱 감사가 24시 그러고 살아야 돼요 정말 특별사면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는 사람 어떤 일에서도 상관없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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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요 서양 교훈의 이름이 있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생각을 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 밖에 없지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목사님 기뻐한지 오래됐네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말씀이라고요 모든 일에 좋은이든 나쁜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게 여기 기적이 나와요 엉덩이 와요 불평할까 불평하고 감사할까 감사하고 그것 다 따지면 불신자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달라요 특별 사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달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24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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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억울이 달라요 여자들도 보면 남편 사랑받고 사는 여자들은요 얼굴이 좀 달라요 얼굴이 뽀사시한 게 뭔가 생기가 있으면서 뭔가 비전 있는 모습이 보여요 남편 사랑 못 받고 사는 여자들은 뭔가 어두워 깨쨰쨰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얼굴이 달라요 감사하지요 찬양하지요 늘 감사하니까 달라요 표정이 그래서 이 안대교회인데 야 저 그리스도 같다 어떻게 사는 게 저렇게 행복해 보이나 저렇게 감상은 넘치냐 야 저분들 진짜 그리스도와 똑같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정말로 24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 24시 감사하면서 약속의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 확실히 누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 남길 자요 27절로 29절을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순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에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동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선택을 남은 자 사상으로 표현했습니다 남은 자 사상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벨체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다 할지라도 이들이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영어로 랩런트 이런 랩런트 단어를 우리는 후대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은약 잡은 어른들도 랩런트예요 랩런트 여러분이 랩런트 남은 자라니까요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유럽 미국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 기독교를요 세계 기독교는요 기독교 야구를 치면 쉽게 설명하시기 야구 좋아하는 분들 야구하면 미국 일본 한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대강 형례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미국 한국이 야구 그러면 제가 야구 좋아하고 스포츠 다 좋아하지마는 그것밖에 없어요 기독교 하면 유럽 미국 한국이에요 그 정도인데 지금 보세요 교회들이 여러 문 다 닫았고 미국 거의 다 넘어져서 팔리고 있고 한국 교회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아무 힘이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원석적 보험을 깨닫고 훈린되어졌다 여러분 유일하게 남은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 여러분처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하고 상시 3장을 설명할 수 있고 영전 메시를 할 수 있고 정말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구성이 없다니까 여러분 남은 자라니까요 하나님 마지막 세계보험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남은 자로 랩노트로 부르셨다 랩노트란 말은요 대다수 사람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소수의 사람 이 소수입니다 소수 소수의 사람 이 사람을 랩노트 그러니까 이 성경의 독특한 명칭이에요 지금 독특한 명칭이라고 11기와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성에 빠져서 이런 시대에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고리무원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도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칠천이 남아있어 랩노트 그랬어 칠천이 남아있어 칠천명 남아있어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자란 말은 첫째로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요 구원받은 자 예수님 오실라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 보겠느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 첫째 구원받은 자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쓰임받을 제자를 랩노트라 그럽니다 남은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어갈 자 제자 하나님 옆에 쓰임받을 자 그래서 남은자 남길자입니다 예원계 모든 성도들은 남은자의 신앙을 가지고 남길자로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약 자본자 남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혁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변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2, 3, 7 나라를 분명히 살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이 시대 남은자 남길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천명 소명 사명의식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남은자다 나는 랩노트다 나는 랩노트다 마지막 시대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남은자다 뭘 하란 말이냐 4,000 말씀 문노가 2, 3, 7 나라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도 빠지 말고 하나님의 4,000 말씀 문노가 2, 3, 7 나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 하다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해 주신다고요 내 입을 넓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을 망해요 망한다고요 세상에 뭘 먹을까 뭘 어떻게 살까 맨날 없는 거기에 잡혀서 평생을 인생의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시간의 종이 돼가지고 문제사건에 종이 돼가지고 살면 그렇게 망한다니까요 예훈 교수님 여러분 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사건 문제 다 뛰어넘어서 내 능력 넘어서 하나님의 스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시절 봅니다 그런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선한 의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름을 당하지 아니하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보험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버림받게 된 이유를 근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돌로 비유로 하며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구원의 반숙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의를 주겼던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지 일법을 지켜보면서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서 어렵게 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신칭이 로마서 전체 흐름을 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한다 오저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영계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얘는 구원주로 만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심판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주로 이미 만나서 이렇게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남문자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확신 속에서 보금에 선한 영향이 변화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남자들이 양복을 입으면서 매는 넥타이 있습니다 이 넥타이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지난주 보니까 김대원 목사가 보면 뚱뚱하잖아요 살이 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늘 그런데 내가 어떤 놈이 넥타이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넥타이만 죽겠다는 걸 미치겠다는 넥타이 어떤 놈이 넥타이만 누가 만들었냐 유럽의 크로아티아 유럽의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에서 유래되었는데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을 때에 이 크로아티아의 젊은 군인들이 프랑스 왕실을 지키는 용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용병을 오게 돼가지고 참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프랑스에 온 용병들을 한결같이 목에 다 스카프를 다 묽고 있었어요 스카프를 다 그래 목에 걸고 있었는데 전쟁의 전장으로 행해가는 이 군인들의 이 아내와 그 애인들이 그렇게 목에 걸어준 스카프예요 이 스카프 이름이 뭐냐 그라바트 그라바트라고 하는데 이 그라바트 뜻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듯이 무슨 말인가 하면 스카프를 목에 걸으면서 너는 내 거니까 내 남자니까 딴 짓 하지 말고 딴 눈 쳐다보지 말고 건강하게 그렇게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카프를 다 목에 매겨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넥타이 선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부터는 받는 남성들이나 주는 여성들이나 심중해야 될 것이다 너는 내 거야 이러는 너는 내 거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인을 딱 쳐놨어요 안 믿으면 안 되도록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하나님 인을 쳐 너는 내 거야 라고 선택해 놨는데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 안 쳐다보고 자꾸 딴 거 쳐다봐 심지어 막 무당 차다가 어? 아유 우당 승배 반 죽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느 순간까지 그래가 막 완전히 이제 주터제가 전부 의접 손들곱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어름당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심심해가 여러분 때립니까?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가난하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는 다 받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여 참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그래요 징계 있는 건 증거 그것만 봐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가난한 그것만 봐도 하나님 아들이라 왜냐? 말 안 들으니까 자꾸 딴 거 쳐다보니까 마음이 돈에 뺏겨있고 마음이 세상에 뺏겨있으니까 때려가지고 돈 다 빼앗고 건강 다 빼앗고 나만 쳐다보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민족을 했어요 하나는 질투 아세요? 겁납니다 겁나요 진짜 저는 그거 처음 했어요 오직 오직 그것도 해야 돼요 오직 사모님 아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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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원하는 그거예요 그거 되는 순간에 물질리에서 해방 건강에서 해방 모든 것 다 해방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너는 내 거야 너 이상 더 이상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 무슨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그거 아니에요 물질 우상 세상 결합 우상 세상 유행 우상 지식 우상 여러분요 학벌 우상 자식 우상 남편 우상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싹 다 우상이라니까요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내가 절대 주꾼 자야 아멘 우리 삶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보장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원자로 남길자로서의 이제는 뭐요 멋진 인생작품 만들어야 돼요 멋진 내 직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내 주신 말씀 잡고 내 인생을 평생 간증이 되는 자랑할 수 있는 멜루관이 되는 인생작품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대에 기대에 가슴을 품고 하나님 말을 향한 기대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를 가슴에 품고 남원자 남길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지자에 대신 이를 짐으로 축복합니다